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형 혹시 1등 못한 영상은 갖다 버리는거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1등한 영상보다 가끔은 더 웃긴게 빨리 죽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1등 영상이 비교적 기승전결이 확실하기 때문에 편집해서 올리는거구요. 빨리 죽었는데 버리기 아까운 영상은 오늘같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개로 이루어져있는 꿀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정말 재밌으니까요. 보시기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고! 다들 마이크 안되세요? 아닙니다. 이 마이크 돼요? 오 다 되네 오케이. 마이크 다 된다. 아사라피아. 어? 3번님이랑 2번님 저랑 세트네요 옷이. 오오. 역시 뭘 좀 아시네. 그럼 댄스. 와! 오! 와! 오! 와! 미쳤다. 우리 어디 갈거냐면요. 우리가 안전하게 파밍하면서 1등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바로 여기겠네요. 이게 안전한건가요? 예 여기 은근히 사람들 안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제 선견 지명. 선구한을 믿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실화야? 오오. 선견 지명 오졌다. 왔어 왔어 왔어. 떠있어. 예. 아 오케이. 오오. 써있어. 우리 팀 개구리 있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 팀에 개구리 있는데. 에헤. 이러면 계속. 에에에. 군들. 네네. 우지가 근접전에서 좋아요? 우지 좋죠. 왜 좋은거에요? 일단 우지라는 총 자체가 근접을 위해 태어난 총이에요. 그러니까 왜? 왜냐면 연사력이 쏴보시면 알거에요.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어허. 예 짧고 단단하거든요. 마치 우리 2번님처럼. 저랑 너무 다른데요. 저는 약간 칼구팔같이 길고 단단해요? 아머 아머. 아. 아닌거 같은데. 아니 왜 개구리 자꾸 울어. 개구리. 개구리 진짜. 자 여러분들 총 남으면은 서로 브리핑하면서 해요. 윈구사. 윈구사.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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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가 뭐 의사표현하는거 같은데. 1번님. 총 나와요? 총이 안나오네요. 네. 아니. 네. 총 안나와요. 저도 지금. 벡터랑 우지 들고 있습니다. 1번님 잘하세요? 아니 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하니까. 예미사 먹으면 저 주세요. 예미사요? 네. 아 미친거 같아요. 저희 대답 이렇게 하죠 계속. 네. 근데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가 없다. 총이 안나오는데. 네. 개구리님 총 있어요? 네. 뭐 있다는거야. 뭐 없다는거야. 네. 개구리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죠? 네. 오케이. 없어요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때 배그 했죠? 네. 오케이. 오케이. 확인. AR 소용기 하나 남고요. 네. 5탠 총 남으면 말 좀. 엠토 먹으면 컷칭 deeply 어쩌라고요. 뭐아. 만능인데 그거. 호얻고 있어. 고급이 지나간다. 보 Çok 우리한테 주나? 안두네. 우리한테 주나? 1 2 1 2 안주네 준다 준다 80 80 바로 위에 저 내꺼 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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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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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라 응 내꺼야 응 내꺼야 네 설마 이거 지붕에 떨어지진 않겠지? 네 아 실화야 아 나이씨 아니 이 양반들아 아 뭐 좀 야 이 새끼들아 저분이 다 먹었어 저거 봐 실화야? 깨구락지가 다 먹었어요 2번님 일로 와봐 이거 줄게요 와봐 어디있어 자 왠열 저 근데 총을 안주나요? 사부님 그거 벗으세요 저 총을 안주나요? 아 총알 드려야지 총알 이분이 뺏어갈까봐 일로 오세요 오케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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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님 그거 주시면 안돼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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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주시면 안돼요 제발 주세요 사부님 사부님 깨구락지님 일로 와보세요 네 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고 가요 제발 주세요 제발 제발 주세요 오케이 사부님 그렇게 나오신다 그거죠 제발 서른길리 주세요 제발요 아 오늘 잠 못자겠다 서른길리 못 먹어가지고 사부님 그거 뭐야 저 혼자 계시다가 서른길리 뺏기면 안돼요 네 네 아 에헤 1번이 있어요 어떤거야 설마 이야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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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단척 먹어 나이스아 땡 2 1 2 1 2 1 2 이게 봐요 그냥 뭐야? 앞에야? 바로 앞에 붙었어 앞에 화면 구장삼 들어갔고 나이스 와 와 진짜 아깝다 와 아쉽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어때요? 춤 한번 추실래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실래요? 따볼 갈게요 따볼이요? 따볼이요? 따볼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내리시려는 찐따같은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네 뭐라고요? 중간에 내리시려는 찐따같은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내리세요 가생에 내리시라구요 가생에 내리기 전 니미랑 오래 살고싶은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진가보네요 예? 사실 토보해서 살아남기 힘들거거든요 아 그냥 샷건 잡고 집에 숨어 계세요 그냥 어 그러면은 1등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오케이 부동산 메타로 실패할 수 없는 맵이에요 어 부동산 메타로 실패할 수 없나요? 네 네 오케이 귀가 상당히 따갑거든요 잭스 뭘 잭스에요? 어 없다 있어요 아 있네요 어 베린이세요? 네? 어 베린같은 베린같은데 예 저 한 1500시간 한 베린입니다 아 베린이네요 네 한명 오는데? 아 뒤에 한명 더 있구나 어 베린같은데? 네 저 샷건 먹었으니까 집에 존보할게요 네 나오지 마세요 여기 샷건 가끔 너무 춥거든요 네 네 aca 산단내 다그런거지 누구나 어처고는 와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님 님 팔소리 들어야 돼요 닥치세요 오케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닥치세요 오케이 닥치세요 네민아 닥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발자국 소린가? 죄송한데 발자국에서 소리는 안나고요? 발 소리겠죠 네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어우 나 뭐야 샷건 두개 들고 있어 싫어요? 아니 아니 이거 싫어요? 베린이시네요 네 베린이에요 저 아 이러다가 이러고 죽고 나가시던데 항상 허엥 webinars 그런 불상사가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님바랑 붙여있을게요 아 네 말 맞으싸데요 되게 흐헤헣 죄송해요 다칠게여 그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구나 여기 제가 털었건우 아 이뚜만 있는거에요 베린이시네 네 무서워가지고 아니 가슴이 내렸는데 뭐가 없잖아요 형아 내려가시죠 아 네네 어 발소리 발소리가 어디야 아 날려줘 오 쨍그랑 앞에 설거지하다가 그리 깼나보다 웃어요? 네? 안 웃었는데 제가 돼지라 10도가 눌려가지고 돼지 회원님 콕콕 네 콕콕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마저 쫄보라서 못 가겠어요 님같은 님같은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아 그래요? 형님 따라갈게요 카디건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이렇게 오케이 여기 페린이도 못 알아요 지금 왔거든요 이제 뚫으러 가시죠 저 백터라서 지지 않아요 있어 있어 어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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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걸 잘할 순 없어 해볼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